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현희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거 요거 던키밀크 스킨사람에게서 나온 마스크팩인데 일단 이 마스크팩이요 정말 그 귀하다는 당나귀 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당나귀 유라는 게 사실은 저희 국내에는요 500여 마리밖에 당나귀가 없어요 근데 그 귀하디 귀한 당나귀가 그냥 당나귀 아니고 이태리산 당나귀 이태리산 당나귀 당나귀에서 채취를 한 당나귀 유기 때문에 음 안보입니다 지금 안보이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요 셀루미네이터 마스크팩이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오늘 구성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진짜 깜짝 놀라실 게 이 스킨사람 마스크팩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거 오늘 10개를 보내드리거든요 한 박스에 5개씩이에요 한 박스에 5개씩 해서 10개를 보내드리는데 오늘 이거 지금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라고 하는데 이거 겔 마스크팩이거든요 이게 겔 마스크팩이라고 되게 쫀득쫀득한 제형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당 5천원은 5천원씩이거든요 만원 근데 오늘은요 이거 구입하시면 이거를 그냥 보내드려요 근데 오늘 가격은 16,800원 너무너무 저렴하죠 이게 16,800원이라는 가격이 사실은 우리 하나씩 팩을 사다보면 이것만 해도 만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6,800원에 구입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보다 보면 10개인데 6,800원 너무너무 저렴한 가격 아닌가요 오늘 그래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사려고 이거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5천원 5천원 얘 벌써 만원이니까 저는 오늘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마스크팩이 방송이 언제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당나귀유 당나귀유였는데 당나귀유가 도대체 어디에 좋습니까 이게 되게 효능이 많아요 왜 효능이 많냐면은 옛날 진짜 고대시대 때 사람들은요 당나귀유 귀한 유성분으로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진짜로 이게 화이트 골드라고 불렸대요 그 정도로 이게 진짜 너무너무 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태리산 당나귀유라고 해도 얘네가 애기를 가지잖아요 당나귀를 가지면은 6개월밖에 유가 안 나온대요 우유가 안 나오는데 그 귀한 당나귀유를 채취를 했잖아요 그 안에 정말 뭐 그 당나귀를 베이스로 하고 거기다가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성분까지 전부 다 넣었기 때문에 미백 성분, 거기다가 주름 성분까지 전부 다 개선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마스크팩이 붙여보시면 그 효능이 정말 딱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제가 이거 방송하려고 세팅을 해놨는데 카메라 형님이 이랬어요 어 이거 진짜 좋은데? 맞습니다 이게 진짜로 한 번만 붙여봐도 얼굴에 되게 좋다는 느낌이 딱 느껴지는 게 얼굴 보호막 장벽을 딱 쳐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진짜 장벽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렵잖아요 어려운 단어죠 근데 정말 그 코팅력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코팅력이 일단 피부에 마스크팩을 붙이고 난 뒤에는 어때요? 되게 땡기죠 근데 얘는 에센스 성분이 너무너무 촉촉해가지고 팩을 떼고 난 뒤에도 피부가 너무 촉촉해요 이게 너무 촉촉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그 높은 가치와 희소성이 들어가 있는 당나귀 유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붙여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재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시면 짠 잠시 저희가 이거 끊고 잠시만 가도록 할게요 네